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 신문들은 경쟁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나라빛이 2000조원 시대에 곧 들어선다는 그런 내용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오늘이 4월 7일 서울 부산 지역에서 실시되는 서울 그리고 부산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아침 신문에 이런 정보가 왜 이렇게 흘러나왔는지 아마 관리를 잘 못했던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포함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임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축제를 치르고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설거지는 모든 국민들이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앉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권력 집중을 막아야 되고 상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대 정부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라빛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으면 예산이나 국가 채무가 규모나 속도면에서 빠르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지난 4년 동안 가속도가 붙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넓은 의미의 나라빛인 국가부채입니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부채, 지방정부부채 그리고 각종 공기업들의 부채를 다 합치고 여기에다가 군인이나 공무원의 연금에 들어가야 될 그런 부채까지 다 합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 채무가 2020년도 국가부채가 1985조 3천억으로 짓게 됐습니다 국가부채는 가장 넓은 의미의 나라빛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약 241조 6천억 정도의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된 넓은 의미의 나라빛이 그것은 전년 대비 13.9%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성장 속도라는 것이 1%, 2% 때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는데 2020년에 2019년 대비해서 빛이 241조 6천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다 갚아야 될 겁니다 국가부채는 2020년도 한국의 국내 총생산, 국가의 경제력 규모를 뜻하는 GDP 1924조 원을 넘어서게 된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넓은 의미의 나라빛인 국가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를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채 1985조 3천억 가운데서 55.5% 절반이 넘는 그런 액수가 1,102조 6천억인데 이것은 바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부채입니다 또 이런 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뿐만 아니고 또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도 이제 어려지고 난 다음에서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살펴보고 지금부터는 좁은 의미의 부채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부채가 아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부채를 제외한 좁은 의미의 나라빛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국가채무다 이렇게 부릅니다 2020년도 국가채무는 847조 원입니다 이것은 2019년보다 124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연금부채를 제외하더라도 그냥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부채가 124조 원 정도 늘어난 것이죠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은 1,63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대 한 해 동안에 239만 원을 더 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액수는 경기부양명목으로 공공알바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원한 국가지원금이라든지 또 선심성권은 표를 얻기 위해서 지출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다 합치면 국가채무액이 124조 원 정도가 한 해 동안 늘어나게 된 겁니다 지난해에 재난지원금으로 문재인 정부가 뿌린 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은 956만 원 얼추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받은 돈의 10배 정도의 그런 좁은 의미의 국가 빛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결국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서 지출한 그런 구실과 이유를 만들고 또 수퍼 예산이라든지 추가 경쟁 예산을 통해 가지고 재임하는 동안 마음껏 돈을 그냥 뿌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세월을 두고 지금 세대와 특히 다음 세대들이 고생하겠죠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빚을 갚아 나가야겠죠 빚이라는 것이 한번 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참 갚아지지가 않습니다 이자를 겨우 갚고 또 원리금을 갚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빚을 한번 데인 사람들은 정말 빚을 조심하게 됩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돈은 거의 대부분이 낭비나 비효율성과 거의 동의어가 되게 됩니다 우리 집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받았는데 어떻게 나라 빚이 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계시는데 국가가 사용하는 돈은 대부분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 알바에 투입되는 돈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누군가의 시행계에 약간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뿌리는 돈은 고용이나 생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승수효과라고 하죠 승수효과가 1, 2하 중에서도 아주 낮습니다 0.3, 0.4 정도 되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쓰면 쓸수록 낭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생산연력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 추세가 아주 심해지는 그런 아주 견고한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기 때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왜 필요한 거 아니까 현 세대가 갚는 돈이 아니고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정말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도둑놈 심부를 가지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그런 채무를 늘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로 되지 않고 결국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고 또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어떤 명분 하에서든 간에 정부가 거대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국가 채무나 국가 부채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인간 본성에 맞는 일입니다 지금 신생아 수가 이제 27만 27만 이하로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1960년대나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신생아 수가 한 100만 대 이렇게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한 산수를 동원하더라도 100만 대의 사람들이 그런 베이비부모 세대의 노후를 지금 27만 30만 이렇게 적게 난 사람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결국은 지탱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연금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유지되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정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재정을 쓸 때도 항상 생산적인가 효율적인가 또 재정을 썼을 때 고용이라든지 생산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바 성수효과 등을 잘 고려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려해서 사용하게 되려면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런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쓸 때는 경제 논리는 전혀 관계없고 주로 경제 논리라는 것은 기획재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다 그게 묵살을 내지 않습니까 오로지 정치를 위해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넓은 의미에 연금 중당 부채까지 합친 것이 사상 최대로 지금 2천조 정도를 육박하는 거죠 아마 얼마 전에 공병호 tv에서는 민간 부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의 보도해 드렸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한국의 가계대출이 98.2%로 제가 추정합니다 그러면 얼추 한 2천조 가까이 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핏을 늘리면 정말 다음에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꼭 당해봐야 그렇게 아는가 이야기죠 미리 선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빚이든 가계빚이든 간에 결국 성장률이 복원되지 않으면 갚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기하로 해서 좀 더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과거에 좀 단절을 통해 가지고 나라 경제 전체가 온기가 좀 도는 그런 정책 전환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2천조 국가 채무가 2천조를 돌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